안녕하세요. 임수경위가 바라본 견절자 김용화입니다. 88년도 참 이제는 임시 여년이 지난 때 임수경위는 대비 김일성을 붙잡고 울며 울며 김일성한테 춘선 서약을 했던 정말 탈북자들이 복원되는 북한 체제의 첨정자였습니다. 그런 임수경위가 300만이 붙잡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부전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대 3수를 아직도 찬양하는 임수경위 내가 볼 때의 임수경위는 북한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견절자 당신은 김정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인간 지략이 임수경, 2만 4천년 탈북자들을 백댓자로 개발하는 임수경위에 갚은 인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임수경위는 임수경위를 김정은 탈북에 추방하는 날까지 또 북한에 보내서 매번 지략에 가서 지인이나 별비를 잡아넣는 그런 인간 지략이 덩어리하고 감패되는 이때까지 우리 대북자 2만 4천명은 비대물 넘치지 않고 임수경, 국회의원을 처리하지 마시고 대조된 임수경, 쌍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친기면 예차를 전할 수 있죠. 잡아임 B with 유 jo consumer